안녕하세요 그린실입니다 이번에 스키가 아닌 보드를 타봤습니다 보드를 처음 타던 대학교때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배운적은 없고 독학으로 탄거라 실력은 미흡합니다 1년만에 타니 리프트 탈때도 어색하고 내릴때도 어색하네요 즐겁게 탔습니다 그럼 재밌게 파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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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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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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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ie.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